토이푸들 토이푸덜은 작은 체구를 가진 푸들의 한 종류로 사랑스러운 외모와 높은 지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반려견 종입니다. 다음은 토이푸들에 대한 주요한 정보들입니다. 크기 및 외모 토이푸들은 푸들종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변종입니다. 어깨 높이는 보통 24cm 9.5인치 미만입니다. 머리는 둥근 모양이며 큰 눈가 고요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은 골격에 따라 고르게 떨어져 부드러우며 무지개 색상에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성격과 특성 토이푸들은 지적이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 훈련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활발하면서도 사람을 좋아하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즐깁니다.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해 보호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과 활동 수준 토이푸들은 작은 체구이지만 활동적이며 일일이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짧은 산책이나 놀이 시간을 적절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텔리전스 토이와 같은 지능적인 장난감으로 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털관리 푸들은 비물질적인 털을 가지고 있어 털이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인 그루밍이 필요합니다. 털이 엉키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빚는 것이 좋습니다. 수양을 좋아하는 개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강 대체로 토이푸들은 건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개들은 다소 사소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사회성 토이푸들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사회화를 적절히 시켜주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토이푸들은 작은 크기와 사랑스러운 외모, 높은 지능 등으로 가정에서 좋은 반려견으로 적합한 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며 장기간 동안 책임감 있게 키워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